갑시다 아우야야야야 다시 한번 가가지고 위로 다시 올라가서 그 세이프 존 하나 만들고 아이 다 만들었는데 잘못해갖고 죽었어요 아이 너무한거 아니야? 다 왔는데 죽었어 다 왔는데 아 이게 뭐야 왜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번지점프하게 만들어 졸없는 번지 아 이제 올라가는 위치는 거의 다 알았으니까 빠르게 빠르게 올라가도록 합시다 경치를 볼 시간은 없어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전기방류원을 켰잖아 경기 키고 이제 올라가서 위에 맨 위에서 뭘 해야돼 뭘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뭐 전기 키는거 말고 또 있겠죠 아까 전기는 켰으니깐 이게 죽었다고 체크포인트가 아니라 근처에 있는 근처에 있는 아지트에서 살아나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어디로 갔었죠? 그러니까 여기 내려올 때가 움직이라니까 이렇게 아슬아슬한 곳이 있어요 아슬한 곳이 있어가지고 죽는거죠. 잘못하면 한 칸만 더 올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. 한 칸만 아니 저기까지 안 올라가도 되는데 아까 괜히 올라가가지고 괜히 삽질해서 죽을 거 아니에요 아 여기에요 여기 그래 이건데 아까 삽질한거지 이렇게 어 어 어 이제 잘 될 수 있어 여러분 어 근데 이거 어떻게 내려가? 번지점프 해야돼? 아 저기는 내려가면 되겠네 여러분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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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지대 있어 안전지대 이번에는 살 수 있을지 자 하나 둘 셋 점프 aufen 으아아아아아악 뜨학 으아 footprints 으아아아아ㅏAr 오 마이갓 자 아무튼 아니 근데 여러분 죽으면 밑으로 내려와요 아니 이게 완충지대거든 이렇게 돼요 원래 이렇게 되는데 몰라 저렇게 높은 데 있으면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거 몰라도 돼요? 죽으면 죽는 거고 살면 사는 거고 죽어갔자 뭐 서바이벌 포인트 밖에 안 줄어드는데 그죠? 어 뭐지? 저기 뭐예요? 방금 전에 뒤지라고 네모 표시 나와있던 거 같은데 아무튼간 꼼탕 먹자님 안녕하세요 하루는 우울님 안녕하세요 아 저 밑에 있는 마을인 거 같은데 일단 내려가볼까 야 이거 뭐야? 등산은 아니 내려가는 게 오야야야 이거 잘못 떨어지면 죽을 거 같아 자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가는 게 제일 좋겠죠 어 근데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 으아앙 올리쉣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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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 내 다리 내 다리 아 지붕에서 춤추는 거 같아 나 지금 야 쓰레기통도 뒤지고요 거지러 거지러서 아니 초인까지는 아니고 이거 언제 많이 온 거 같은데 저번에 여기 와가지고 그 에어드랍 에어드랍을 갖다 버린 거 같은 느낌인데 에어드랍에 있는 약품 같은 거 있잖아요 오오오오오아 잠깐만 잠깐만 얘였어 야 씨 그냥 좀인 줄 알았는데 그냥 좀빈절은 자폭 가는 애였어 그냥 좀빈절은 자폭 가는 애였어 그냥 좀빈절은 자폭 가는 애였어 어마이갓 아 나 너무하잖아 진짜 나 쟤 아닌 줄 알았다고 그냥 좀빈절은 자폭 가는 애였어 그냥 좀빈절은 자폭 가는 애였어 그냥 좀빈절은 발로 깎었는데 터지는 터지는게 두퓨 엌 저 그녀가 없어가지고 어어어어 꽃꽃 허브네요 허브 어... 자 일단... 어... 안 올라가진다 이쪽으로 가야겠군요 외부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갈 수 있겠지?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우 좀 위험한데? 여기를 쪄어볼까? 어... 조심, 조심 방금 전에 둘이서 얘기하는 거 못 들었어 죽어가지고 아유 못 가는 데 같아 잘못 온 거 같은데? 자, 제이드가 또다시 오오오오오오 이제 밤이 돼가는 거 같은데? 제이드가 얘기해, 얘기를 해줬으면 밤이 오는 거예요 아, 잘못 온 거 같다 오빠, 이상해 나 이상한 데로 오고 있는 거 같아 아, 올라가 임마 올라가라고 제이드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밤이 오니까 넌 빨리 도망가는 게 좋겠어 안 도망가면 죽든가 어... 아, 역시 보통은 너무 쉬워요 베리 하드 정돈돼줘야 하하하하 한번 열어봤다고 기고만장한 홀리입니다 으헿후헿헿헿허하하하 문이, 문이 안 열리는데 아예? 여는 거 자체가 안 돼요 음.. 위에 들어가는 데가 있으려나 라고 생각했는데 없는 것 같아요 막 해변에 뭔가 있는 거 아 여기 해변 아닌가? 어? 좀비.. 좀비하자? 어? 어? 야! 사람 시체가 있어! 좀비 아닌데? 어? 어? 뭐지? 어? 야 뭐야? 좀비가 아니야 사람이에요 어 소름 누가 죽여버렸나봐 어우 너무한데? 사람 한 명 한 명이 부족한 이 시점에 누가 사람을 죽여버린거야? 정신이 없군 아 일단 야 이거 무섭냐구요? 아니요? 안 무서우니까 그냥 보셔도 돼요 자 일단 아 무서운거 찾으시면 이거 보면 안됩니다 무서운거 찾아오셨으면 이거 보시면 안되요 오오! 맛있는 초코밥 커피 아 뭐 다 안열려 야씨 헉 오마이갓 야 내가 내가 뭐가 운섭습니까 여러분 자 좀 있으면 밤이 돼가는거 같아요 아니 밤이 되는건 좋은데 여기 좀비 왜이렇게 맞지? 오 아아아아 아 지금 여기를 저거 하라는 소리인가? 뭐야? 뭐야 아니 여기 있는 감염체를 다 잡으래요 다 잡으랬는데 얘네 가만히 있어 뭐지? 아니 그건 아닌데 지금 얘네 가만히 있잖아 그래서 그런거지 자 일단 파이어크래크로 유인을 한 다음에 야야 넌 왜와 야 저기 유인 유인 좀 그라나다 어어 ㅎㅎㅎ 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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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발로 차가지고 저 불에다가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읍시다 그래. 저거야 오? 아! 그런다나 쓸 필요가 없었어 불구덩이 저기 있었구나 자 발로 차가지고 발로 차 발로 차 자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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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두너두너두너두 너두너두너두들 들어가 불에 타라 타! 그래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헴 하하핳핳하핳 후오오오 어우야 오! 어허어어! 오우씨 오 아 나 싫어 후오! 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올 뭐오오옹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거기지마 거기지마 으아아아아아앙 좋아 자, 20시 57분이예요 지금 저녁이 되가지고 밖에 지금 나이트헌터들이 들어올라고 나 먹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먹고 싶냐? 근데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. 저기 적외선이 있기 때문이예요 하하하하하하 근데 계속 불타고 있는데 어떡하지? 와악! 자, 세이프 에어리어라서 저걸 못 탄대요 자, 서치 더 허스 포 더 리더 리더가 있쌰? 아무튼 찾아 봅시다. 계십니까? 땅땅땅 나야 인마 아, 피셔맨 여기서 저거 하나봐 낚시 하나봐요 땡스 땅땅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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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있는 빅하우스래요 빅하우스가 어디야? 큰 데가 없는데 여기 다 작은? 자, 센터에 있는 빅하우스 센터는 여기잖아 개소리하고 있네 이 자식이 이건가? 자, 그냥 다 뒤져보면 알겠죠 앙, 하우스 육시 저거 말해? 어디 가야 돼? 라이즈의 이름으로 가야 돼 라이즈의 이름으로 가야 돼 그르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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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요! 그르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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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응? 방금 뭐라고 했지? 하하하하하하 빅 온 더 센터 오브 타운 타운에 있는 빅이래 빅 타운에 있는 빅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? 여러분 보이나요? 아무도 없는데? 아니, 안에 아무도 없는데 누가 말하고 있는거지? 일단 뭐 누가 말하고 있든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야, 문 좀 열어줘! 개기같은 놈들아 샤옥빵님 안녕하세요 걸셀? 걸셀? 아까 말했던 걘가? 여기가 마지막이네요 이 아저씨가 걸셀인가봐 여기 왜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어? 잠깐만? 이 아줌마 이 아줌마 처음에 만난 그 여자랑 똑같이 생겼다 잠깐만 그 사람인가? 처음에는 있던 그 아줌마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목소리는 다른 것 같은데 얼굴이 똑같이 생긴 것 같아 이거 얼굴이 복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형제인가? 형제? 쌍둥이? 자 아무튼 왜왜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? 나 들어가게 해줄지 자 걸셀의 돈을 가지고 왔대 일단 여기에서 잘 수가 있네요 일단 여기에서 잘 수가 있네요 설마 여기서 잘할 것 같아 대박 자 일단은 뭐라고 나불나불내긴 하지만 우리는 뭐 저거에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냥 대화 끝나면 자고 하룻밤을 자고요 하룻밤을 자고요 저가의 덩치미인지 모르겠지만요 아니 밖에서 잘하고 그냥 너무한거 아니야? 밖에서 잘해 자 일단 저기까지 가야되네요 또 에어드랍 에어드랍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신경이 쓰여 어쩔수가 없죠 자 세이프존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쭉 가볼게요 자 세이프존에서 나왔습니다 아 왜어드랍이 이렇게 가까이 있단 말이야 한번 볼까 아 멀리있네 저기까지 언제가 미쳤어 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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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저쪽까지 가봅시다 그리고 좀비 애들은 그냥 물로 떨어뜨리면 어? 여기도 뭐있네? 물속 안에 물속에 물속 안에 물속에 상자가 하나 있다는거 오오오오오오오옿 고 Brug접 굿접 호우우 플레이어까지 좀비 애들은 물에다 그냥 집어넣어버릴대ierte 그렇죠? 자, 일단은 가서 자, 가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, 여기 저번에 왔던 거기 같은데 아, 여기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하우스가 나왔어 얘들아 여기도 다른 생존자 저거인 것 같아요 수질이 되게 반짝반짝입니다 나야 라이즈가 돈 내놓으래 맞나? 뭐가 낫냐? 근데 왜 라이즈의 뽀뽕을 하는거지 근데 돈이 뭔 필요야 아, 모자 멋있다 아, 모자 멋있다 아, 돈이래 아무튼 아, 이렇게 다 다니는건가? 자, 모건핫에서 패키지를 가져가래 오! 아, 저는 칼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요? 오케이, 카림 I made the collection at the ferry station and I'm pretty sure I'm going to hell 나 뭐 하라고 시키는거 같다 기분 나쁘게 아, 클럽으로 조인하래 리턴 투 리턴 더 페이먼스 투 더 갸르드 갸르드한테 페이를 페이먼트를 어쩌고 저쩌고 내가 영어는 못하니까 영어 몰라요 여러분 이거 빠른 이동 안되나? 빠른 이동은 안되는 것 같아 그런 Bernie 가는 길에 에어드랍에 있는 똘다구들을 다 잡고 에어드랍에 있는 똘다구들을 전부 다 잡고 잡고 갑시다 일단 올라가지죠 천사의 남자 지윤님 dumping 진짜요? 18층에 뭔가 있대 시추의 현이래 어? 우리 19층에 있었어요? 자, 우리도 빨리 가야되는데 여기에 세이프존이 있으니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좀비가 하나, 둘 정도 발로 차서 밖으로 내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? 야,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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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이야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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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가, 나가, 나가라고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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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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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왜 안나가니? 우리 집이라고 어? 안 나가요, 우리 집에서 밤샷니 안녕하세요, 웰투사이드냐 왜 안나가지? 자, 죽었네요 미안하다 하하하하 아, 일단 이쪽 으아아아아앙 좋아 자, 그리고 에? 좀비가 불쌍하면 어떡해 내가 불쌍해야지 자꾸만 그러지마요 아니, 내가 얼마나 불쌍한 놈인데 좀비한테 맨날 당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불쌍해야죠 여러분 나 방금 전에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나요? 아, 여기였나? 좋아 아이, 칼로 하면 불쌍하잖아 뭐야 뭔소리야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? 음 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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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어허 얘 뭐야? 야 너네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그렇게 오면 어떡하니 내가 너네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임마 열성팬들은 다 사생팬들은 다 혼내줘야지 그치? 예? 아니 내가 뭐가 수입해 왜 그래요 앟님 어디 가 나 가 가 가 가 예에에leich 어디가래 호우 야 넌 어디 가냐 못가 못가 흐하하하하하 흐흐흐하하하하하하 호우 아! 오우 깜짝 놀랐잖아 근까 집으로 가자 집으로 야 오우 야야야야야였여 누가 올라오래 누가 올라오래 누가 올라오래 오! 흐하하하하하하하 흐흐흐흐흐흐 나쁘지 않아요 오 알콜 진짜 많이 주는 건데 잠깐만 얘네 좀비가 왜 이렇게 많이 주워 먹었어?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 자 에어드롭은 벌써 뺏겼어요 뺏겼다는 거 맵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왔다갔다 거리는 게 달리기 뿐이라 매우 힘드네요 물이랑 불만 있으면 완전 쩌해 그쵸? 오오오오오 아 이거 막혀있지 아 좀만 이따 갈게 좀 기다려 잃는다고 자꾸만 카리미가 나한테 늦는다고 개 삽질하는 것 같애요 여기 못 올라가나? 오오 올라갈 수 있겄 오오오오 뭐야 오오오 올라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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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왜 이렇게 웃기다 오오 올라갔어 올라갔어 오케이! 아 근데 요거 이 상황을 못 올라가네 아 여기 산위로 올라가는 데가 있었군요 자, 일단 갑시다 아, 공략 알려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거리시면 그냥 다른 방송을 가세요 다잉나이트 요즘 많이 할 거 아니야, 그치? 제니 여기 계시지 마시고 아, 야, 쟤가 5백 쏜다, 쏜다 쏘지 마라 아아악! 오마이갓! 네티즌님 별풍의 영역께 감사드립니다 부모? 부모? 아, 난 부모하면 저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 있잖아, 기어즈 오브 워에서 부모가 있어요 부모는 애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자, 저기 에어드랍이 왔어요, 일로 와 아, 래퍼데 래퍼데 얼마나 가지고 그라나라! 워호우! 에헤헤헤헤헤 밟아, 밟아, 밟아 야야, 불로 가 아악! 아악! 아, 얘네 무적이 아, 무적이 아, 잠깐만 기다려, 기다려봐 으아악! 어허 아까 배운 드롭킥을 너한테 써줄라 그랬는데 They do hear me? 야, 얘네 잘 피해 그라치면.. 어, 한 명 죽였어! 하하하 Luther 야! 야! Mr. Hear me? 자, 한 명 죽였어 응? 어머, 어머 어, 야야야야야야야야! 이 새끼가 야! 아! 아! 으아악! 오우 안죽어? 아야 아야 아파! 야 사람이 더 무서워 사람이 더 무서워요 야 좀비 왔잖아 너네끼리 싸워 야 너네끼리 좀 싸워 이것들아 싸우나요? 어 싸우나요? 어허허 자기네끼리 싸우나요? 우우우우 싸운다 아무튼 싸운다決 예hetto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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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싸워 그래 그래 너네끼리 먹구 먹구 난리 부려 쟤 왜 가만히있지? opponents 싸운다 지네끼리 잘 싸우지 않습니까 지금? 근데 사람이 너무 세다 좀비가 아무 뒤도 못하네 좀비야 힘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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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좀비 우와 좀비 봐 우와 대박 대박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재밌는 거 보여줄까? 미르나엘님 안녕하세요 니네 죽었어 크라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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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라나 이제 이 패키지는 제껍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크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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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 어, 인벤토리 아니, 왜 이렇게 인벤토리가 많이 풀이래, 자꾸 싼 거 다 버려 아니, 파워 약한 거 있죠? 파워 약한 거 다 버려 오, 밀리터리 삽 자, 그리고 우리는 이 패키지를 맛있게 남녀먹는 겁니다 하나 둘 좋아 아, 일단은 아니, 화염병으로 지지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, 그쵸? 내가 엄마나 죽지 못하고 이승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좀비들을 황천길로 보내드리는 거 아닙니까? 물론 제가 사람을 죽인 거는 미안합니다 자, find the missing petrol 패트롤 어? 제이드가 오, 이 오, 쉿 아, 에어드룸 하나 더 있는 거 같다고? 아이고, 쟤 뭐지? 아, 저기 가는 건가? 쟤 나 잠깐만 오오오 오오오 뭐야 오오오, 야 뭐야 폭탄 날라 야 나도 폭탄 줘 야 나도 폭탄 줘 뭐야 난 왜 폭탄 줘 야 너무한다 진짜 나도 폭탄 줘요 아유 지들끼리만 폭탄 쏴 재솟게 야 그라나다 줘 그라나다 홀리쉣 나왔어요 아저씨 근데 여기는 왜 떨어진 데가 없는거죠? 나도 몰라 임마 일단 여기서 잔대 한 다음에 아침에 갑시다 아침에 굿나잇 아니 왜 밤이 됐어 아 방금 전에 밤이 되려고 하는 거시기였던거 같아요 열 시간이나 열한 시간이나 잤어 잠을 맨날 자 어디선가 에어드랍의 소리가 점프 방금 전에 폭탄 날라온거 같았죠? 깜짝이야 아니 왜그래 깜짝 놀랐잖아 자꾸 거기 나오면 어떡하니 내가 위에서 점프해서 찍으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? 내가 널 죽여주마 죽어 죽어 왜 안죽어 왜그런거야 어휴 너무 잔인한거 같애 아 나 왜그러지 악마의 본성이 나오는거 같아요 으헤헤헤헤헤헤헤 어우 어 미안해요 아 미안하네 아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좋아 에에에에 좀비가 밖에 나온거야? 아 여기로 가야되는거 같은데 방금전에 어디서 그라나다가 날라왔어요 그라나다 그리고 이 위에 어떤 녀석이 한 명 있었던거 같애 오! 야 진짜 야 이거 너무하다 폭탄 어디서 던지네 폭탄을 던져? 오? 이런 개같은 자식들이 야 일단 밖에서 줏이러 해봅시다 오우 으어어씨 폭탄 장난 아닌데 진짜? 야 이건 너무 심하잖아 나는 총도 없는데 진짜 몽둥이를 두드려야 돼? 다시 한번 일단 다시 한번 가보고 도저히 방법이 없다 싶으면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지 아아! 다리양 너 이놈들 다 죽었어 화염병으로 다 죽여놓을 것이야 여기 있으면은 근데 걔 어디갔지? 어? 설마 죽었나? 방금 전에 화염병 던지고 죽었잖아요 죽었나 그래서? 어? 어? 뭐지? 뭐죠? 방금 전에 화염병 던지고 죽었잖아 그래서 얘 죽은건가? 방금 전에 여기 있던데? 오 편지다 어허 저 사회 remove 부DC 제거 저녁 이런 거 그러고 됐다 이거 숙 Benny 야 총이다 총 야! 좋아 좋아 총총총 에헤헤헤헤헤헤헤 아 근데 너무 지저분하다 쓰레기통 뒤지는 건 그죠? 쓰레기통에서 뭘 찾으려고 자 쓰레기통 뒤적죠 오마이갓 아 일단은 총을 얻었어요 총은 내구도가 없을 거 아닙니까 밀리다리 나이프를 강군대에다 차보겠습니다 총알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 것 같은데 야 203이 와 대박 이걸로 헤드샷하면 다 죽는 거 아니야 어허 이거 왜 안 열리지? 어 여기도 시체가 하나 있군요 오 열쇠 열쇠 하하 아 열쇠를 얻어야지 열을 수 있는 거였어요 와 뭐지 파이어크래커 자 폭죽 두개나 오 야 야 그라나다 그라나 그라나다 오마이갓 뭐 이게 뭐야 Can be throw at the enemy To dodge them With alcohol works wonders 아 이걸 아 이걸 아 이거 무슨 오일 저거 같은 건가 기름 같은 거 바르고선 불 바르면 불이 활활 탄다든가 그런 느낌인데 음 일단 파이프를 갖다 버리고 해머를 여기다 넣고 그라나다 그라나다 예헤헤 후우 와우 대박 그라나다 4개 그라나다 4개 근데 권총이 탄이 없어가지고 요거를 계속 쓸 총탄을 쓸 순 없을 것 같아요 사람 죽일 때 씁시다 그게 좋지 않겠어? 사람 죽일 때 아 저기에 오바이트 하는 애 있잖아요 오바이트 하는 애는 바닥에 어 야 뭐야 왜 맞아? 바닥에 삼각형이 나오네? 발견이 안 됐어도 일단은 파밤님 안녕하세요 아 좋으셨네요 일단은 허니벌초측님 안녕하세요 아이디 워치이네요 요게 아까 들어왔던 데 아닌가? 아까 들어왔던 데 같은데 그 집이 다 비슷하게 생긴 거 같아 그쵸? 오, 메탈팟 집이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본 곳인지 안 본 곳인지 똑같은 느낌이 아, 분명히 아까 왔던데 같은데? 에너지바 먹고요 저거는 분명히 그거일거야 그 에너지바 중에 유명한 거 그거 핫 핫 핫 거시기 그죠? 핫 거시기일겁니다 핫 거시기 오 으 흐 Flu 어es 아, 여기 왠지 좀비가 있을 것 같은 네,라고 얘기 했지만 좀비가 없었다는 거 뭐야 여기는 화장실인데 아무것도 없네 일단 집을 좀 뒤져보는게 낫지 않겠어요? 아 여기 비슷하게 생겼어 정말 옆집이랑 오 여기 하드 하드 여러분 네 고칼로리 맛있다 맛있다 오! 오마이갓! 아아아앙 아니 왜그래요 살짝 놀랐잖아요 그러지마요 네? 당신이 그렇게 뒤에서 와가지고 내 엉덩이를 뜯으려고 하지만 나는 그거에 당하지 않죠 그 대신에 당신을 밟아주겠어요 퍽퍽퍽 오마이갓 아니 열쇠 타고 있는데 이거는 도둑의 도리가 아니지 그치 상노덕이 없어요 야 이거 하드야 하드야 여러분 저는 베리하드를 연 남자입니다 하드 따윈 날 막을 수 없으삼 오오오오오 잠깐만 미안해요 오 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아하여 아하하하.,하,하,하,하,하 별게 없네요 아니 열심히 따고 들어왔는데 별로 나오는 게 없어 좋아 이렇게 많이 먹어둬야 나중에 화염병을 마구마구 던지면서 애들을 능욕해줄 수 있는 겁니다 는 아닌 것 같고 대충 삽시다 뭐 메디킷 하나만 만들죠 거즈가 별로 없어가지고 메디킷을 많이 만들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화염병을 좀 만들고요 알콜 좀 많이 먹었으니까 화염병을 한 두 개 정도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 표창도 쓸까? 우리 나선 수링검 쓸까요? 풍돈 나선 수링검 아 이런 인벤토리가 풀이라서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있잖아 저걸로 만들거면 나루토에 나온 것 같이 수링검 중에 대빵 큰 거 있잖아요 물론 걔네들은 인수를 펼친 거지만 그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죠?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? 그렇게 만들면 주워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? 다시 안 그래요? 작은 거는 그냥 한번 쓰면은 작은 것도 한번 쓰면은 회수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칼날 대포 같은 거 만들든가 내가 바로 칼날 여왕이다 모릅니까? 어어 얘네 왜 싸우고 있어? 좀비랑 응? 왜 싸워? 싸우지마! 싸우지 말라고! 착하게 살아야지 엄마가 그렇게 하겠니? 엄마가 그렇게 하겠니? 오 아니 화염병 그거 안해도 다 던져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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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け 게시해보자 이리와 아이스리를 누르면 에이밍을 할 수 있대요 헷갈린다 에이밍을 엘토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이스리를 누르고 에이밍을 해야 돼요 이거 너무 어렵다 쟤네 날 안 보네 총알이 없어 아깝다 그냥 얘네 알아서 죽고 아 그리고 너무 느려지는데 야 대갈동 때리는데 안 죽어 야 총 왜 이렇게 꼴았어 야 밟지마 밟지마 대박이네 아 얘네 우리 편이네 아 여러분 우리 편이었어 야 돈 줘 아 얘네 나쁜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었어요 왜 돈 안 주냐 야 돈 받은 거야? 아 저걸 살려줘야 되는 거 같아요 살려줘야 됐던 거 어 깜짝이야 어이씨 사람인 줄 알았잖아 섹시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감히 거짓말 치다니 거짓말 치다니 아무튼간 야 갑자기 달리는 좀비가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나라키 죽을래? 어? 이 자식이 밟히기 쉽하다가 산정했다 일로와 어 어 야 이 망치 좀 좋다 하하하하하하 자 방금 전에 그 총알을 내가 왜 썼는지 정말 모르겠네요 야 17달 야 17달러 받으려고 내가 이런 짓을 한건 아닌거 같은데 그러니까 쟤들은 구해줘야 할 대상이었는데 내가 적인줄 알고 저 Thankfully 초알을 마구 날린거에요 그래서 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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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아! 야 밟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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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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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도 왜 이렇게 많아? 불장난하면 이불에 지도 그린다고요? 이거 언제쩍... 거예요? 이거는... 치이가렛! 으어어어어!!! 이 자식이! 이 자식이! 야! 부르지 마! 이리와! 내가 드롭킥의 참맛을 보여주겠어! 드롭킥! 드롭킥의 참맛을 보여주마! 으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 후우! 짜아! 어어어어 짜아악!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니 근데 이거 하루종일 할 것 같아 얘 잡다가 하루가 다가가겠어요 목표쪽으로 빨리 갑시다 네 안녕히 가세요 아, 여기로 가는 거였구나 라이즈한테 라이즈인지 레이드인지 물론 레이드는 아닙니다만 자꾸만 저게 맨 마지막에 S가 뒤로 보이는 뒤로 보인다는 거 에어드랍은 어디 있는 거야? 어, 에어드랍 가까운 데 있다 우리 여기 가기 전에 에어드랍 갈까? 자, 좋습니다. 에어드랍 아, 근데 얘네 라이즈 죽어라, 죽어 야, 두 발이나 저거 있는데 죽겠지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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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, 우와, 우와 드럭키 했는데 너 이 새끼 죽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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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죽어, 죽어, 죽어 하하하하 좋아, 이야, 이야, 이야 오우 오우 너무 세게 때린 듯 합니다 자, 서칭을 하고 지금 차고 있는 망치를 박살내버리도록 하죠 우리 캐머 아, 야, 버리는 게 아니고 아, 분해를 시킨다고 이거 분해 시키면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, 그거 그리고 총알은 없어요 총알 없어갖고 총알도 먹어야 될 텐데 야, 근데 얘네 무기가 꽤 좋다? 파워가 쎈데 51짜리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갖다 버려도 될 거 같아 아까 내게 좋아했거든 막 보라색 나와가지고 이거 다 갖다 버려도 다 50짜리니까 다 부셔버려도 되지 않습니까 부셔버려도 야, 얘네 장난 아니야 칼도 야, 이거 무기에 걱정이 없겠어 자, 우리 여기 있는 걸 하나씩 먹읍시다 오우, 나쁘지 않큰 왜 이렇게 풍족한 것 같지? 오마이갓 애들 이렇게 오면 오오오오오 보지마 얘들 발로 빵빵 차가지고 여기 그 여기에다가 밀어 넣어버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호챙이 돼가지고 오우 근데 여기다가 죽겠어 호챙이 호챙이 돼서 죽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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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총말도 안쓰고 무기도 안쓰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웬 말이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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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왜 절을 하니 너는 절하지마 절 절 절 너너해 니네한테 줄세 왜 떠넣거든 호챙 그냥 주 혼자 죽어요 오우 야, 이거 너무 좋아 cambi 봐 봐요 그냥 지들끼리 죽어요 야, 여기 무슨 좀비 좀비, 학살 공장도 아니고 오우 옹 온다x3 으에에에에에 얼굴이 예쁍니다 와우 장난아니야 попад lod어서 시체인바다 장난이... 봐봐요 ROSEN 이건 학살의 현장 임 RAX 낙살해 혼자 어딜 만져 임마 뒤에도 두명아리가 좋아 찜팡쿠로아님 안녕하세요 따쿠로아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나 왔어 카림 나 잘했지? 그러니까 좋은거 줘야돼 라이즈한테 잘 보인건가? 나 이제 오면 죽이지마 라이즈한테 또 가야돼 여기 왜 또 닫아놨냐? 되게 웃기네 얘네들 아니 열어놓으려면 계속 열어놓든가 똑똑똑 계십니까 얘네는 항상 나 올 때만 폼 잡는다? 계속해 오 나 펠려고 하는거 아니지 패지마 아 이거 마약인가? 나 총알좀 주면 안되겠니? ㅋㅋㅋㅋㅋ 나 총알좀 주면 안되겠니? ㅋㅋㅋㅋㅋ 그리고 왼쪽 보니까 저번에 그 에어드랍 됐던 주인공이 태운거 저기 약품 있는데? 5개? 설마 저거 가지러 온건가? 어이구 저거 어디로 온거봐? 저거 어디로 온거봐? 저거 어디로 온건가? 네 뭐 뭘? 오€ 왜이래 x 3 헐 왜왜왜 뭐야? 고자된거야? 하하 아니구나 나 고자된 게 없어 이게 k2 zweek 간담이 선으셨군 싸하했습니다 망조네 왠지 야 왜 싸우 쏘지마 맥취야 아 왜 쏠라 그래 역시 나쁜 애인 티가 나네요 악당티 갈게 임마 밀지마 나 이제 못들어가는겨? 아아 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을까? 아이템 사고 싶었는데요 카림 나 잘 보였으니까 좀 잘돼줘 왕관입니까? 방금 전에 고자가 될 뻔했어요 내 구추에 총을 구추는 좀 쌍스러우니까 소시지라고 합시다 소시지 소시지에 총을 들이밍인 것 같았어요 소시지 알았어요 얘는 좀 착해보인다 그죠? 근데 얘도 악당이었지 않나? 에어드랍 할 때 사진에 나왔던 게 얘랑 저 레이즈 카림이랑 레이즈였던 같은데 어? 왜? 뭐야? 자 일단 지랄이에다가 보고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 좀비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까 다 죽여버려서 자 지랄이에다가 보고를 하러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뭐 꼭 저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? 그냥 아무 데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? 또 푸르게 푸르게 푸른턱이 되면서 자 바랍게 되겠죠 또다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이거 구전할 때 파란색 되는 게 되게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? 왜 파란색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보고하기 때문인가? 레이즈는 원추한데 뭔가 열받은 거 같은데? 여기다 뭐 폭격할 건가? 되게 치러하네? 얘네 자기 윗대가리들 아냐? 되게 싫어하는데? 어 여기 구해줄 애들 저기 얘네 뭐야 자 크라나다 크라나다 워후 에헤헤헤헤헤헤헤 어 뭐야 어 야 내가 죽였어 아 미안해요 어허헤헤헤헤헤헤 어허허헉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아 좀비들이 세지는게 아니라 그 이상한 좀비가 나와요 나이트헌터 나이트헌터 나이트헌터라고 해야되나? 내가 서바버로 죽였어 헉허헉 헉헉 아 나이트헌터라고 하는 애들이 나와요 전역 대명 어? 무서워지니 무서워지는 거죠 그때부터 이거 버리지 말고 여기 3개의 아이템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부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데미지가 50이 넘거든? 근데 왜 못떠지니? 왜 못떠지니? 인벤토리가 풀이라서 뒤지지 못하는데? 이게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오 좋아 응? 인벤토리가 풀이 아니면은 저걸 뒤질 수 있다는 얘긴가? 이건 무슨 귀신 씨라마.. 씨라마깡 소리도 아니고 어어 어어 저거 하나 주려고 지금 인벤토리를 비유를 하는 거였어? 아 나는 그냥 백팩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재료 같은 거는 일단 다 집어넣는 게 좋겠나? 오 오 자 어디서 나를 쏘는 독방구 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독방구 맨은 그냥 무식하고 가면 되니까 독방구 맨하고 싸우는 건 그냥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고 나중에 나만 해 죽이자 뭐 오 오 마이 갓 오 방사능 옥쿠니님 안녕하세요 옥쿠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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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갖고 숨 꽤 멉니다? 서브 퀘스트인데 큰 서브 퀘스트인가 봐 어허 느낌표는 아마 서브 퀘스트의 저거였던 것 같고 일단은 우리 저기로 아 가면 안 되겠다 여러분 자 오늘의 방종 시간이 다가오고 있군요 오마이갓! 못 올라가잖아 여기서 숙면을 취한 후에 방송을 종료하도록 합시다 자 숙면 원 투 쓰리 포 버블 버블 아 2층이구나? 자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들어보네 아무도 없어요 어어 일단은 스토리지에다가 처박아 넣읍시다 아이템이 없을 때 대비해서 아니 인간 잡으니까 되게 그 센 아이템들이 이거 뭐야 이거? 보라색? 귀찮아서 좀 많은 것 같아요 와 이런거 너무 많다 그쵸? 아무튼간 자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8시부터 아 맞다 내일은 내일은 방송이 없어요 자 화요일에는 방송이 없습니다 자 아무튼 여태까지 부시냐고 수고들 하셨고 모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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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시에 모레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내일 내일 아 내일이래 자꾸 입에 뵙어 내일이 모레 수요일날 수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